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왜 저렇게 분명히 아예... 사장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휴가 가셨어요. 네, 여름 동안 휴가 가셨어요. 뭐 필요한 거? 야, 그래도 한 명 더 왔다고 그래도 좀 이게 여유가 있네. 그래요? 이게 노래가 되나? 우리가 어저께까지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노래도 못 들었어요? 노래는 무슨 노래야. 야, 이런 식이면 오전에 산책 갔다가도 되겠는데? 그러게요. 오늘, 오늘을 조금 한가하면... 못 알아들은 걸까 깜짝 놀리는 걸까 괜히 어색해진 나를 보며 웃던 짓궂은 널 또 tresp이 아니라 했는데 우지 . . . . . . . 넌 주신 하에 맘을 열었던 날 마시고 오게. 땡땡이. 얼마 안 됐는데. 와 한꺼번이니까 진짜 정신이 없네. 있어도 되겠지? 3분만 있다가 가야겠다. 한번 다녀온 후. 가서. 오. 아 네. 확실까지. 아이고. 죄송해요. 고맙습니다. 잘 드세요. 맛있겠다 오! 맛있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맛있다 원칭 내에서 이런 걸 먹어보니 엄청 맛있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 식사하실 거예요? 아니요 그럼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사러 오신 거 했다? 짐버로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알바예요 알바하세요 오늘 사장님입니다 어 대박 혹시 그 초콜릿 통으로 들어있는 거 카카오 아 다일리트 통 같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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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뭘 찾아줬어 감사합니다 이거 뭔가 사장 같은 느낌이었어 방금 사장님 여기 물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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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고 옆에 옛날 물엿 조금만 가봐 아 네 오케이 네 꽃발봉이랑 잘 수 있어 옆에다가 막 대면 된다 그랬는데 옆에다가 막 대면 된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? 못 봤어요? 네 들어왔지만 못 봤는데 어? 어저께 오늘 처음 왔어요? 네 저희 어머니는 다 주시는데 음 9,500원이요 오 네 저거는 어저께 내가 배웠는데 음 6,000원 남았어 와우 그쵸 9,500원 네? 9,500원 네? 이거 9,500원 찍어가지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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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여도 살게요 아니 그 정도면 살게요 안돼 9,500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써야겠네 이 부위는 감 딱 너 가면 감 이렇게 했으면 됐지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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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하하하하 휴가 가셨어요 네 여름 동안 휴가가 됐어요 뭐 필요한 거 쭉 보세요 정종은 제가 정종은 여기 없을 거고 정종이 있었냐 혹시? 이런 백화 이런 건가요? 네 네 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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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종? 안녕하세요 이거보다 작은 건 못 본 거 같아 잠시만요 이게 소비전 기준으로 일반 소비전 기준으로 4,900원 그럼 5,000원 해? 5,000원? 네 5,000원 해야지 뭐 5,000원 주세요 네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진짜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과자 하나 사러 오시든지 네 네 네